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배런의 써니입니다. 제9강 핀턱 스커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백에는 다트가 있고 지퍼가 달려있습니다. 프로는 다트가 없고 핀턱이 3개 잡혀있습니다. 허리는 베이싱으로 처리되었고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치 우분 원단을 사용해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다트 스커트 블락을 카피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펙에 맞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선에서 힙 플레이스먼트 그런 다음 랭스를 찾아주시고 허리는 그대로 블락을 사용하면 되겠고 스트레치 우분이기 때문에 힙 사이즈를 반인치 정도 줄여 보겠습니다. 가롬 오프닝은 9인치로 놓아주시고 새 지점을 연결해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드를 조금만 쳐 보겠습니다. 백의 아웃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패런을 카피해서 프롬과 백을 따로 떠보겠습니다. 심을 주겠습니다. 허리에는 8분의 3심 사이드 반인치 센터백에는 반인치 간분 1인치를 줘서 컷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낯지를 주겠습니다. 다트 낯지 다트 길이 반지 앞에 펀치 사이드에 낯지 지퍼 낯지 센터백이 길어서 이 부분에 투낯지를 주겠습니다. 패런 네임 입력하겠습니다. 셀프 패브릭 백 투 피스 스탈남바 패런 뜬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론을 떠보겠습니다. 프론은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폴드로 접어서 카피를 했습니다. 프론은 허리에 다트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트를 없애주겠습니다. 센터프론에서 코어로를 줄여주시고 허리선을 다시 브랜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허리에는 8분의 3심 사이드 반인치 단분 1인치 그런 다음 컷을 해보겠습니다. 패런을 펼쳐주시고 핀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핀턱을 만들 때는 어느 부분에 핀턱을 들어갈지를 먼저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 슬래시 라인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디자인에 따라서 핀턱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허리선 끝 포인트에서 한반 떨어진 지점 반대편에서는 12반 떨어진 지점에 이 지점을 연결해서 슬래시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컷을 해서 4분의 1 플리치분을 애드러면 되겠습니다. 이 선에서 3, 4분의 1 떨어진 지점에 핀턱 하나 연속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3개의 핀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래시를 하기 전에 제가 이 패런을 A로 놓고 B C D패런으로 놓고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사이드에 들어갈 플리치분을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심이 되겠고 4분의 1을 플리치 심 심 4분의 1 플리치 A패런을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 플리치가 되겠습니다. B패런을 붙일 때에는 이 부분을 접은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접은 상태에서 B패런을 테이블을 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C, D패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B, C패런에 4분의 1 플리치를 이렇게 에드를 했습니다. 핀턱은 나이프 플리치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눕혀서 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마크를 해주시고 이 패런과 직각이 되게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 눕혀서 그 한쪽 방향이 이쪽하고 같은 방향으로 접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직각으로 마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 비패런을 여기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페른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이 된 형태로 마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각이 될 상태로 마크 다음은 컷을 하겠습니다 접은 상태로 컷을 해주시고 상태로 마크 낯지를 주겠습니다 센타프론에 낯지 주시고 사이드에 낯지 핀턱에는 가운데 부분에 낯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을 플리칠 때 가운데 부분에 낯지 가운데에만 낯지를 주시고 패럿네임 입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그릇라인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로 그릇라인을 해주시고 원단은 셀프 한피스가 되겠습니다 패럿네임 적어주시고 스타일남바와 그리고 패럿뜬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페이스업이 되도록 페이스업 또는 RSO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리 부분에 있는 페이싱을 떠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뜬 페이싱이 있어서 카피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셀프 투 백 페이싱 스타일남바 세페이스 사이즈 퓨징 투 샌드아웃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론도 마찬가지로 셀프 원 프론 페이싱 그리고 스타일남바와 패럿뜬 사이즈를 적어주시고 퓨징 원 샌드아웃 이렇게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패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완성한 후 꼭 앞판 뒷판 사이즈를 매치해 보시고 밸런스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지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패럿네임과 피스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강 핀턱 스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패럿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